먹어 보도록 할게요 아 예 앉을 운전 하세요 우리 오재식님 금요일 하루만 먹어요 금요일 하루만 광뚜껑을 먹어요 내일 배고프다가 금요일 하루는 풍족하게 먹는 날로 바꾸는 날이에요 아이고 두 분 다 배고파서 어쩌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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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수 가수님은 구독자가 많이 안되네 나미TV방 열심히 가세요 구독 올라가게 거기 가도 빠져도 계속 가야 되요 안가면 계속 뒤쳐져요 가시는게 좋고 고물을 많이 잡아서 그렇게 짜진 않아요 일부러 싱겁게 했어요 국물을 좀 먹으려고 조금 더 익혀야 되겠다 이건 뭘 한건가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조졌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혜수는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수님 극악을 또 뭐하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없습니다 네 네 어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버퍼링이 생겼어요 네 어제 버퍼링 굉장히 심했어요 뭘 안 들어도 할 수 없다 뭘 수정을 했나봐 버퍼링이 어제 심했었어요 오전에 방송을 못 봤네 버퍼링이 어제 심했었어요 자 먹어보자 국물부터 음악소리죠 끄고 어우 뜨겁네 어우 뜨겁네 큰거 하나 먹자 오우 요렇게요 보이나 아 그렇쵸 이렇게요 보이나 아 그렇쵸 음 음 여기 김치가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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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새티비는 참새티비 어서오세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이 알테리가 잘 익어가지고 맵지도 않고 굉장히 좋아요 아우 더워 음 벌써 땀나네 미안합니다 나만 혼자 먹어서 우리 저 뿜뿜 녀석아 뿜뿜 녀석아 이렇게 두 가지를 담아줬어요 먹으라고 아주 복 받을 여인이에요 겉절이 파란 부분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파란 부분 짐트가 안 짜서 맛있어요 음 음 가삭아삭 음 김치 김치 딱 익었네 와이타이랄 김치가 지금 딱이에요 물을 많이 잡았더니 안 짜고 국물도 맛있네 아 끝내주네 오늘 금일만 기다려줘요 금일날 하루만 먹기 때문에 평소에는 맨날 물만 먹다가 알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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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잎색이 있는걸로 좀 먹어볼게요 아 아 아 아 자, 우리 인하님 어서오세요 음? 한글로 바꾸셨네? 다시? 우리 인하님이? 음! 강유지야! 이제 일어났구나 아직 출근 준비할 시간은 안 됐네 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라 맛있어요 이거 뽐여사가 담아 준 거예요 음? 뽐여사가 반차도 잘 담아요 이거 담아 준 거예요 우리 골프무용님 어서오세요 지금 5시 반이에요 새벽 5시 반 우리 삼세진 편의점 가요? 네, 그러세요 지금 꿀맛이에요 제가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라 금요일만 되면 왕뚜껑 먹방을 하거든요 네, 정말 오늘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음, 와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베드로 청장님 어서오세요 무심는 소리 들리죠 오늘은 국물도 맛있네 이제 잎새기하고 먹어봐야겠어요 무의 잎새기가 달아요 양념이 배서그른가 봐 다네 봄여자가 잘 담았네 잎새기가 막 다네 충북방송? 아 출연해요? 아 김혜수씨 우리는 못봐요? 하하하하 우리 인하님 감사합니다 네 골프모 형님 네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요 아이고 출연한 거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이고 라디오예요? TV예요? 아 나중에 라디오 틀어도 되는데 누가 방송에서 틀어주면 되잖아요 아이고 오세요 형님 어서오세요 TV? TV는 유튜브 않기나 보다 그 방송 다른데 방송국은 다 유튜브 틀면서 하는데 아니면 보이는 라디오를 하던가 한번 알아봐요 되면 방송으로 틀어주면 좋잖아요 일부러 잎새기 골랐어요 잎새기 먹으려고 아 잎새기가 맛있네 장wh 입이 휴지 이쁘게 맛있네요 음 입E새기 retrouves 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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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modo 금요일 날 하루 먹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간헐적 해가지고 배가 말랑말랑해요. 저는 얘가 딱딱했어요. 지금 한 10개월째 하고 있는데 말랑말랑해요. 전체적으로 지방이 빠지나봐요. 그게 좋죠. 금요일 하루만 보호상 차원에서 왕뚜껑 먹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선풍기 틀면 감기 늙었죠? 그래도 너무 덥다. 일단만 틀어야지. 너무 덥네. 이게 알타리하고 겉자리가 이게 제대로 익었어요. 제대로 익어서 끝내주네. 오늘은 무하고 이번엔 무하고 좀 먹어봐요. 무하고함이 무하고 야 맛있어서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근데 이걸 매일 먹고 싶죠 지방 빼려면 매일 먹으면 큰일 나요 살 마구마구 짜요 알뜰이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제 먹은 술은 다 나왔네 응 따로 먹자 아 진짜 음 음 음 와 배추도 그냥 아삭아삭해서 씹는 소리가 들리네 음 음 음 음 아이고 우리 김혜수 가서 어쩌니 밥도 못 먹고 갈 거 아니야 아따 요놈 싫어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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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이 꼭두새벽에 먹는 사람 나밖에 없겠네 으 으 으 으 음~~ 이 국물은 남겨야되겠네 슐랭님인가? 슐랭님이 그랬을꺼에요 꼭꼭 눌러주라고 눌러줘야지 또 국물이 나오게끔 아 뒤집어주라 그랬지 아유~~ 딱봐도 맛있어 보이죠 뒤집어서 꼭꼭 눌러주라 그랬어 아유~~ 어휴 됐어 됐어 나 알려준대로 뒤집었어요 요것도 뒤집어주고 꼭꼭 눌러주고 아유~~ 눌러버려줬어요 꼭꼭 눌러줬어요 어휘 됐어 오우 응 눌러버려주시 롤러졌지 됐어 어우 묻었다 여기 묻었네 에이 됐어 아휴 너무 잘 먹었네 아휴 너무 잘 먹었네 아휴 너무 잘 먹었네 아휴 더워라